김태영 사단으로 재편한 롯데가 빠르게 내년 시즌 전력 강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롯데는 애런 윌커슨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계약금 15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9만 달러, 총액 95만 달러의 2024시즌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윌커슨은 후반기 개막에 앞서 스트레일리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롯데에 합류했으며 팀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총 13경기의 선발 등판에 79와 3분의 2이닝을 던져 7승 2패 평균 자책점 2.26으로 활약을 펼쳤고 13경기 중 퀄리티 스타트만 11차례를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뛰어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9이닝당 3진 9.15에 9이닝당 볼렛 2.26개로 선발 투수로서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는 평가인데요. 또한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던지는데도 완급조절 능력과 과감함으로 타자를 제압하는 유형으로 롯데 구단 측에서는 팀 적응력이 빼어나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등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선수로 평가받는다고 재계약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윌커스는 지난 7월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kbo 리그 데뷔전에 나섰고 5이닝 6피안타 2실점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당시 11연승을 질주하던 두산의 연승 행진을 가로우 막은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8월에만 6경기에 나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1.43으로 뛰어난 투구를 보여준 윌커스는 8월 6일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안타 1개도 맞지 않고 볼렛 1개만 허용하고 6탈삼진 무실점으로 쾌투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롯데가 2대0으로 승리했고 윌커슨에 이어나온 구승민과 김원중도 안타를 맞지 않으면서 kbo 리그 역대 3호 팀노이트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롯데 구단 역사상 최초의 대기록이라 더욱 뜻깊은 장면이었는데요. 비록 롯데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윌커슨이 빠르게 kbo 리그에 적응하면서 내년 시즌을 기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롯데는 김태영 감독 체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데 김태영 감독은 선수단과의 상결례를 하던 날 윌커슨과 반지의 재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었습니다. 윌커슨과 반지는 일단 제구력이 되고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투수들이다. 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선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두 선수는 안정적인 유형의 선수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김태영 감독의 말이었는데요. 롯데 역시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롯데와 계약을 마친 윌커슨은 신인 감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윌커슨은 내년에도 kbo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 김태영 감독을 도와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다. 하루빨리 차직구장에 돌아가 팬과 호흡하며 마운드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상대보다 강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잘 준비하겠다라며 롯데에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롯데 유니폼을 입고 성공적으로 kbo 리그에 안착한 윌커슨이 내년 시즌에도 안정적인 투구로 롯데 마운드를 이끌어갈지 기대되는 김태영 감독의 롯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